2024년 1월 10일 기준 성북동에 위치한 교보단지 단독주택 매물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하우스 TV입니다. 본 매물은 용산구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정부동산 중계를 통해 제공되었으며 중계대상물 표시광고 의무를 준수합니다. 성북동에 위치한 교보단지 단독주택 매물의 첫 번째 정보는 공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250평, 주택의 면적은 98평이며 토지의 용도지역은 일종 전용주거지역입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주거환경의 쾌적함을 위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중심의 2층 이하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일종 전용주거지역에는 주로 고급 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서울에서는 강남, 삼성동, 현대주택단지, 용산, 이태원과 한남동, 외인주택단지, 평창동, 성북동 등과 같은 곳이 대표적입니다. 주택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서 방향은 거실을 기준으로 정남향입니다. 방위 구성은 안방위 1층에 있으며 자녀방은 2층에 3개 있습니다. 화장실은 1층에 2개, 2층에 1개 있습니다. 주차수는 건물 4세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으로는 한국가구박물관 입구역 도보 1분 거리이며 종합병원으로는 서울대학병원이 차량 10분 거리입니다. 교보단지 단독주택 소유주에 의해 제시된 매도 희망가격은 90억 원이며 이를 평당가로 환산하면 3,600만 원입니다. 공시지가 대비 매매가율은 2.3%인데요. 이러한 매도 희망가격은 최근 거래된 교보단지 주변 사례와 비교해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전세 희망가격은 25억 원이며 월세 희망가격은 1개월에 1,500만 원입니다. 이러한 가격은 주변 시세와 비교해 적절한 수준입니다. 단독주택은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으며 전기, 수도, 가스 비용은 실거주자가 사용한 만큼 매월 지불합니다. 세 번째 정보는 권리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보단지 단독주택 매물은 소유주의 계약 의사가 분명하며 입주 날짜는 계약 후 2개월 전후 협의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교보단지 단독주택 매물의 공간, 가격, 권리 이전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현장 방문은 중개사님과 꼭 동행하시고 계약은 중개사무소를 통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은 구독자 여러분께 더욱 유익한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약은 제도권 내에 있습니다.